작은 사모님 아까 낮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집으로 보낸 선물 잘 받았어요 내가 그딴 거에 겁먹을 줄 알아? 나 건드리지 말랬지 선물이 뭐길래 이렇게 날이 섰을까? 난 보낸 기억이 없는데 정말 안 보냈어? 뭔데요 내가 보낸 선물이? 얘기하면 기억날 수도 있고 하긴 유수연이 나선 줄 알 리가 없잖아 그럼 누구지? 내가 오해했나 봐요 아무튼 조심해요 회장님은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난 아니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? 인생 좀 똑바로 살려고요 산업 스파이지까지 하고 서준이는 알까? 자기 엄마가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여잔지 말 함부로 짓거리지 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? 할만 하니까 하지 내 남편 건들지 마 가만 안 둬 나도 경고할게 서율아 나 건들지 마 그래 얼마든지 해봐 나중에 피눈물 흘릴 사람은 너니까